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라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예라니 그립토, 예라니 포토카드, 폴라로이드와 예라니 친필사인까지. 고퀄리티 셀카 조명과 예라니 친필사인. 퀄리티 대박 좋은 손성풍기랑 예라니 사인. 네,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바로 이 예라니 영상에 듀엣을 해주시거나 다른 틱톡커분들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로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책이 없으셔도 되고, 책이 있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15초면 충분해 틱톡이라고 달아주시면 끝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15초만 충분해 틱톡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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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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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